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호지의 친구들 오늘은 제가 엄청나게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올해야만 게임을 할 겁니다. 바로 브룰스타즈요. 하지만 브룰스타즈가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브룰스타즈 상자를 까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신기해서 오늘 브룰스타즈 상자 까는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질을 해야지만 상자를 깔 수 있지만 이 게임은 무료로 상자를 계속해서 깔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과연 진우는 전설을 쉽게 뽑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급하러는 무료 상자 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파리타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자 프리 200원, 100원 비디오라는 상자가 4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주주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브룰스타즈에 100만원 선수를 했는데 전설 다 뽑았지요. 자 이렇게 개소리였고요. 자 이제 상자 4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방 상자는 무료고요. 그다음 보라색 상자. 이제 게임을 진행했을 때 큰 보상을 주는데 그걸 10개 모여야지 깔 수 있는 상자를 200원에 팔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가 상자를 보석 100개로 팔고 그다음에 처음 보는 상자입니다. 처음 보는 상자인데 붉은색이에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상자는 제가 봤을 때 광고를 봐야지만 얻을 수 있는 상자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자 프리부터 까보도록 하죠. 지노의 운전 얼마나 좋을지 오픈 다이안 10개 어!? 바로 뽑아버리는 클라스~! 아 브룩 바로 뽑아버리고요. 자 일단 한 번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 아 니타까지 끼바 딱! 다섯 번 한 번 해볼게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아 브룩 자 네 번 네 번째입니다. 아 니타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니타와 브룩을 뽑았는데 다섯 번을 진행하면서 그다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프리를 한번 계속해서 보석을 좀 모아볼게요 보석을 모아야지 메가 상자를 깔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이건 무제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뽑아볼게요 여섯번째 과연 전설이 몇번째 나올지 아 셀리라 듣고요 아 콜트까지 자 갑자기 광고가 나와서 당황한 진호입니다 자 일단 니타 계속해서 얻고 있고요 현재 진호는 셀리 브록 니타 그 다음에 콜트를 얻었습니다 자 과연 일반상자에서 정말 전설이 잘 나올지 어 우리 호진이 친구들 중에 전설을 못 얻은 친구들은 여기서라도 한번 느껴보세요 전설을 뽑는거를 자 일단은 프리에서 뽑아보겠습니다 아 티켓 니타 어 니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자 콜트 브록 와 일단 일반상자에서는 확실히 기본적인 캐릭터만 계속 아아아아아아 뽑았고요 자 셀리라이 뽑았네 아 제시죠 어 죄송합니다 제시를 뽑았는데요 자 일단 한번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의 진짜 많이 깠어요 지금 몇번은 깐지 모르겠지만 자 호진이 친구들 어 상자를 까는 도중에 너무 많이 까는거 광고가 나와요 광고를 보다가 게임이 튕겼습니다 어 그래서 광고를 너무 많이 보면은 게임 자체가 아예 멈춰버리기 때문에 일단 프리는 이제 3번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는 딱 3번만 아 불 나오고요 지렸고요 자 아 불 얻었고요 3번만에 불까지 얻었습니다 현재 불으로는 불셀리리다 콜트 뭐야 이거 블록 왜 켈트 이렇게 생기고 싫어하냐 제시 나왔고요 아 타이너바이트도 왜 이렇게 생겼소 신경이 생겼네 자 하여튼 이렇게 나왔고요 자 6마리 남았는데요 제가 지금 돈이 1120원 있기 때문에 200원짜리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대형상자에서는 어떤 친구들이 나오지 아 에바 참치죠 자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아 금액에 맞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제시 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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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더 자 제시 셸리 볼 아 이거 일단은 대형상자에서도 불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노는 현재 다이아를 무려 200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메가 상자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맥가상자 과연 전설이 나오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설이 나오지 아 광고 7억 자 광고를 봤고요 그럼 바라라 메가상자 가고겠습니다 과연 아하하하하하 전설 나오지 알았습니다 아 아 이거 좀 아쉽네요 그럼 제가 풀이 상자를 좀 까가지고 그럼 다이아를 좀 다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다이아 100개를 모았습니다 그러면은 350원이 있기 때문에 200원짜리 한번 까보고 아 89원 프로 셀리나 콜트나 같고요 자 그러면 갑니다 제발 아 다이아 70개 콜트콜트콜트콜트콜트 고로 제시 예방했고요 자 크 크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업글시킬 수 있는데 이거 업글시켜서 뭐하니까 게임도 못합니다 어 게임이 있네요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게임이 있어 뭐야 게임이 있구나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머 어 어 내가 클릭하는거야 우와 아 클릭 많이 해서 얻는건가봐요 그 포인트를 아 와 와 내꺼 캐릭터 키울 수 있다 콜사로 제한시간 20초내에 이 클릭을 하면은 캐릭터를 어 주나봅니다 포인트를 하 굉장히 어이가 없네 자 됐고요 이거 뭐야 아 아 아 이런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건가봐 세운 기회가 있는데 랜덤으로 오오 자 이거 다 하겠습니다 아 돈은 좀 별로고 자 20개 또 와 돈도 몰랐구요 자 이렇게 해서 또 100개를 모았기 때문에 다시한번 100개 투자 전설 가자 아 전설 진짜 나오기 힘들거구나 얘들아 자 200원 있죠 또 자 광고 봤고요 바로 까겠습니다 아 쓰레기구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다이아 아 바로 다이아 나와버렸죠 여기서 바로 나왔던 100개를 전설 아 전설 드럽게 안나온다 이거 진짜 드럽게 안나오고요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는 한번 비디오를 봐야지만 주는 상자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나이템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가겠습니다 가자 호지의 친구들 재밌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마지막에 쓰레기들이 나왔습니다 전 전설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전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하찮은 존재예요 자 하여튼 호지의 친구들도 한번 해보실거면요 어 제가 게임 제목을 영상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어 그래서 직접 가셔서 게임을 다운받아서 플레이해보고요 이 게임은 무료예요 하지만 광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광고를 보면서 이 게임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전설을 뽑아서 대리만족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설이 다 있다는 점 아하 개인적인 거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뿅 다음 시간에 만나요